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빼고는 시행시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지난해 전북의 국가예산 6조 5,113억 원에 대한 결산 감사 결과 집행률이 94.7%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과 편성을 정밀히 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미투 관련 사건이 대학 교수와 극단 대표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대 박병도 교수와 극단 명태의 최경성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차량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4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최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극단 여배우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박준배, 김재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재 경찰서는 박 시장이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등에게 특정 후보가 오늘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고 발송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소속 근로자 20명은 1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타운 측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노조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을 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관련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세만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중 합작 기업인 레나 인터내셔널과 국내 기업인 네모이엔진은 세만금 산업단지에 각각 550억 원과 475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모듈과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이들 기업의 투자로 세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오늘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개인이 구매하면 5%, 단체와 기업 등 법인이 구매하면 3%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6도, 익산 15도 등 12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금요일과 주말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의 미투 관련 사건이 대학 교수와 극단 대표 등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는 연속기획. 오늘은 주민협약을 통해 상품 진열까지 규제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부가 6개 분야 33개 과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2곳이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